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릴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유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납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미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껏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납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미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유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납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미라 주의 길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힘을 유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껏 의지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힘을 유지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평님의 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랜선을 통하여 각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숴소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꾸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영향을 얻어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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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